이준아 집밥이다 집밥 집백수 색깔 봐 색깔 보이소 색깔 이준아 잘 보이지? 색깔 보입니까? 하나 둘 올라갑니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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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합류세 하늘 구조해 낸 느낌이야 진짜 크다 다 하늘 이렇게 빼가 앞으로 끓으면 바닥에 앉아서 먹으면 안 되지 않나? 잠깐만 해 봐 이게 바로 그 현중씨가 엄마의 레시피를 만든 백수 토종 백수 반찬 하나 준비해 줄게 꼬시장이랑 먹자 꼬시장 얹어 꼬시장 얹어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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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는데요? 우와 이거 허영딱이 아니 방송이라고 이름을 살 붙이지 말고 아니요 진짜 고기가 너무 쫄깃하고 잠깐잠깐만 너무 잘 익었어요 그 다음에 요지씨 네 맛있다니까 진짜 와 이준아 간단해 이거 아 여기저것 진짜 맛있어 배우분한테는 닭다리에 가던 적이 참는데 우와 와 진짜 맛있는 맛 와아 맛있지? 네 아까 드셔먹고 싶어 너무 맛있어 맛있지? 너무 맛있어 근데 집에서 진짜 이렇게 집밥 먹으면 처음인 것 같아 사람들 모여서? 어 사람들 모여서 진짜 무슨 추석 연휴처럼 맞아 누차 말하지만은 그게 소박한 음식이더라도 같이 먹고 나눠 먹고 이야기하면서 먹고 눈을 봐도 집에서 뭐야 이게 진짜 집밥의 어떤 맞아 네 겹갑이다 유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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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습니다 그래 눈을 맞추고 눈을 맞추고 어떻게 어떻게 이뻐? 이뻐 아 그럼 방송이 다 나간거에요 그럼? 아 나갔지 뭐하노 형이? 그럼 오빠 제가 한번 먹어도 그래 그래 이거 내가 가운데서 아주 그냥 야 이뻐 야 눈치 적으라 이 새끼야 아 아 베이컨 타고 올걸 이거에 매실 매실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이준아 이런 날이 있네요 아 이런 날이 있네요 이런 날이 못했다 아니 우리집이 첫 화가 됐는데 분위기는 저희로 두는거에요 어? 감기 빨리 닫으세요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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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숟가락을 놓고 싶지 않았어 숟가락을 놓고 싶지 않았어 숟가락을 놓고 싶지 않았어 아 아 아 아 아 아 이 끝밥 이 끝밥 이 끝밥 비비까 한번 아 비비 몇 개 있는데 대박 고기랑 고기랑 비비 비비 먹방이라고 안물이랑 쌍 나도 저거 먹을래 아 아 아 아 진짜 이거 진짜 전혀 못 봤어 여러분 이 모습은 하루에 다 멀어지고 있는지 딱 가보도록 할게요 짜질 않아 아니 짜질 않아 비빌 때 뭐라고 하네 우와 저도 육수는 찬성이에요 우와 우와 저도 이거 저도 육수는 찬성이에요 와 잘 비벼 냉장고에 남아있는 것 잘 비벼 대박 아 맛있을 것 같은데 제발 잘 괜찮아 아 아 아 자신감 아 자신감 아 아 아 아 냄새 우와 나 이거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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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리가 들어가도 그래 아 진짜 안짜네 우와 하늘 아 이거지 이거 우와 맛있다 이거네 진해소 진해소 우와 대박이다 야 이거 봐 이거 봐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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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우와 Clearly